정준우 씨, 오늘 어떤 촬영이세요? 네, 오늘 교통안전 공익광고 촬영이에요. 혹시 한 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몇 명이나 사망하는지 아시나요? 글쎄요, 한 8,900명? 놀라지 마세요. 작년에만 3,08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. 오, 정말 많네요. 아니, 전혀 몰랐어요. 그럼 몇 명 정도 사망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? 어, 어렵네요. 적을수록 좋겠죠. 한 50명쯤? 저기 계신 분들이 50명입니다. 어? 시우기 엄마? 교통사고로 죽어도 괜찮은 숫자는 없습니다. 내 가족일 수도 있네요. 도로 위 안전지킴이가 되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. 제작ors입니다. cussion? rendezvous 받았어 여러분 idores